팁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 번째 팁, 시흥시 정황삼동 어우름 사물놀이패팀의 공연이 준비되어 있는데요. 어우름 사물놀이패는 2008년에 결성이 돼서 긴놀이와 뜨락콘서트, 조가비축제 등 다양한 공연에 참가해왔습니다. 무료 공연을 많이 하고 있는데 사물놀이를 사랑하는 사람들로 결성이 돼서 화목하고 즐겁게 활동하고 있다고 합니다. 여러분의 큰 박수로 공연 만나보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어? 모르셨어요? 어? 아니 난 찍어볼까? 어? 난 찍어볼까? 어? 찍어볼까? 찍어볼까? 어? 아뇨! 그럼 데려갈까? 데려갈거야 엄마 바꿔줄게 엄마 바꿔줄게 쌍쌍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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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왁 야왁 Hour 야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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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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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